지난해 제주지역 산업생산과 소비 모두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제주경제는 코로나19가 발발한 2020년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건데, 앞으로 전망도 어두워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제주경제. 지난해 제주도 내 산업활동과 소비가 나란히 침체되면서 대부분의 경제지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지난해 관공업과 서비스업 생산, 소매 판매액 모두 감소했습니다. 생산과 소비지표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건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서비스업 생산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줄었고, 소매 판매도 최대 감소폭을 기록해 다른 지역보다 불황이 심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경기도 수주액이 20% 이상 급감했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3%대를 기록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서민 경제를 옥지었습니다. 경기 침체와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이 겹치면서 고용시장과 인구 문제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고용률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했고, 인구는 10대와 20대, 70세 이상을 중심으로 14년 만에 순유출을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흐름이 지난해 4분기에 더욱 악화되면서 지역 경제 먹구름이 짙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광고업 생산지수는 음료 및 식료품 등의 생산이 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습니다. 내국인의 제주도 관광객 수 감소로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소매 판매 지수 또한 면세점 판매 등의... 제주경제가 코로나19 이후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가운데, 이달 들어 관광객 수까지 감소세로 돌아서 지역 경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